또다시 삼각형의 불길한 형태를 그리는 일본열도의 지진 맵입니다. 어제 2월 24일 금요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오전 10시 49분에는 일본 지바형 가무가와에서 남쪽으로 21km 지점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오후 5시 25분에는 오키나와 이시강화에서 북서쪽 133km 지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관동 지역의 삼각형 패턴은 여러 번 일본의 강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며, 오늘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강진은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지진이 오키나와에서 한 번 더 발생 가능하므로 오키나와는 한반도의 뒷문이 열린 곳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가 되면서 1월 8일에 남태평양 반우아쿠에서 규모 7.0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의 1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18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0의 강진 그리고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는 터키에서 규모 7.8과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무려 5번이나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1949년에도 2023년과 비슷한 지진 배턴이 있었습니다. 1949년 7월에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6 그리고 7월 일본 세토나이카이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다음 달 8월에는 터키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 길고, 12월에는 일본 토치기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동과 서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49년 당시에는 일본의 관동지역에서부터 북쪽 호카이도까지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여러건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동 도쿠 호카이도의 강진에 대한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